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품 현황 테이블을 왼쪽 개체의 테이블에서 납품 현황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일련번호 형식의 납품 번호 필드를 첫 번째 행의 필드를 생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납품 일자가 첫 번째 필드인데요. 납품 일자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도구의 행사 빕을 클릭하시면 납품 일자 위쪽에 빈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게끔 추가되시고요. 여기에 납품 번호라고 입력하시고요. 납품 번호라고 입력하신 다음 데이터 형식은 일련번호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형식에서 일련번호를 선택합니다. 일련번호 형식의 납품 번호 필드를 첫 번째 행의 필드를 생성하셨고요. 기본키는 납품 일자, 납품 업체 코드, 제품 코드 그럼 세 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두 번째 납품 일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납품 일자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필수에서 예로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연도를 4자리와 월, 일, 요일 형태로 표시되도록 속성을 형식에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품 일자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형식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를 4번 입력하시고 연자 입력하신 다음 월은 한 글자, M월, 일도 한 글자, D일, 요일을 A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면 토요일 라고 요일을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할인율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부터 0.3 사이에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속성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부터 0.3만 입력될 수 있도록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할까요? B, E, T, W, E, E, N 입력하시고요. 0, AND 0.3 이라고 입력합니다. 0부터 0.3 사이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시고요. 그 2의 값을 입력하면 0부터 0.3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문구 0부터 0.3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하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 현황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세 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납품 현황 테이블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품 업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개체 테이블에 납품 업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 필드를 입력할 때 사업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숫자 3자리, 숫자 2자리, 숫자 5자리 그러면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숫자를 필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호는 0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0을 하나, 둘, 셋, 빼기 다시 0을 하나, 둘, 빼기 0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숫자 사이에 빼기 하이픈도 함께 저장되도록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중간에 하이픈 두 개 저장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밑줄 언더바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빼기 입력하시면 되죠. 밑줄로 입력해 주시면 입력 마스크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주소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 이름 아래쪽에 사업자 번호 아래쪽에다가 홈페이지 주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홈페이지 주소라고 입력하신 다음 데이터 형식을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선택하시고 현재 작업하신 납품업체 테이블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필드 지금 하이퍼링크를 다른 곳에 작성했네요. 홈페이지 주소 옆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작성을 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삭제를 ESC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행 삭제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실수로 하이퍼링크 홈페이지 주소에 하지 않아서 오류가 표시가 되었던 거고요. 이제 작업하신 납품업체 테이블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문제의 납품 현황 테이블에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 추가 테이블에 추가 납품 테이블에 납품 번호와 비고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거고요. 그 다음 납품 일자 필드가 납품 일자 필드가 2025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큰 크거나 같은이네요. 크거나 같은 레코드만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 코리를 이용해서 처리하고요. 코리 이름을 2025년 납품 추가 라고 저장하고 지정하고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커리를 작성하시고 추가 커리를 실행해서 우리는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커리 디자인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어디에 추가를 하실 거냐면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추가 납품 테이블에서 가져올 겁니다. 테이블 추가해서 추가 납품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납품 번호는 가져오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납품 일자부터 더블 클릭 납품 업체 코드 더블 클릭 제품 코드 수량 할인율 순으로 필드를 추가하시고 마찬가지로 비고 필드도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고를 빼고요. 그 다음 조건에서요. 납품 일자의 조건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입력하시고 날짜 데이터 샵을 이용하시고 샵을 이용하셔서 2025년 1월 1일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하고 실행을 할까요?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퀄리는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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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퀄리 디자인에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10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커리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납품 현황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납품 현황 테이블 그 다음 납품 업체 테이블 그 다음 제품 목록 테이블 이렇게 3개 테이블을 가져오셔서 납품 현황 테이블 납품 업체 코드는 납품 업체 테이블 납품 업체 코드 필드를 참조 한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두 테이블 간에 문제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값도 변경할 수 있도록 모두 업데이트 하실 거고요. 삭제 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품 코드는 제품 코드 납품 현황 제품 코드는 제품 목록 테이블 제품 코드 필드를 참조 한다. 제품 코드끼리 드래그 하시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관계 설정을 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최에서요.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이 로드될 때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눈금자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폼이 로드될 때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요. 제품명이라고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어샌딩을 약자에 써서 ASC 라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폼 머리끌에 TXT 제품코드 선택하시고요. TXT 제품코드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제품코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 TXT 제품명은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제품명 그 다음 그 다음 TXT 제조사는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제조사 그 다음 원가 TXT 원가 컨트롤 선택하시고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원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조회 코드라고 있는데요. 컨트롤이 활성화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현재 사용가능이 아니요로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을 예로 바꿔주시면 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품조회 폼에 현재 제품조회 폼에 조금 전에 사용가능 예 하셨던 TXT 조회 코드 컨트롤에 조회할 제품코드의 일부를 입력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코드에 정보를 표시하는 제품조회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결하실 것은 CMD 조회에다가 이벤트에 클릭하면 이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매크로를 이용해서 저장하신 다음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기 가시고요.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어플라이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플라이 필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문에다가요. TXT 조회 코드에 조회 코드에 컨트롤에 표시할 제품코드 일부를 입력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기 누르셔서요.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작성하시는 폼에 가셔서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현재 제품 조회 폼에서 작업을 합니다. 제품 조회 폼에 TXT 조회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폼즈 제품 조회 TXT 조회 코드라고 들어갑니다. 조회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조회 코드 컨트롤에 조회 제품 코드의 일부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다가요. 제품 코드가 제품 코드의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있어도 제품 TXT 조회 코드에 입력된 일부가 포함된 내용을 조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라이크 연산자를 조금 전에 TXT 조회 코드 앞에 별표 그 다음 뒤쪽에다가 만능문자 다른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별표 입력해 주시면 조회 코드에 입력한 글자 외쪽으로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있더라도 포함하는 내용을 우리는 조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제품 코드 일부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 작성기는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현재 작성하는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품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는 제품 조회라고 저장할 수 있도록 제품 조회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품 조회 매크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제품 조회 폼에 아까 CMD 조회를 선택하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제품 조회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조회 폼에 폼을 완성하시는 문제와 그 다음에 매크로를 작성하시고 연결하시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구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구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 한번 하시면 클릭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구요. 제품명 제조사 원가 표시가 되어 있고 조회 코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 코드에 제품 코드의 일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 목록에 가서 제품 코드를 조금 확인해 볼까요? PD 라고 되어 있네요. PD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부를 제품 코드 일부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떤 걸 입력해 볼까요? 007 한번 입력해 볼까요? 007 이라고 조건에 다가 007 을 포함한 제품을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코드에 007 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납품현황 폼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납품현황 폼에 본문에 TXT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구요. 본문에 TXT 업체명을 더블 클릭 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 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이벤트에 온 더블 클릭 선택하시구요. 대표자 전화 내용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하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합니다. 대표자와 연락처 그 다음 해당된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서 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거니까 메시지 박스 찾아오는 작업을 하기에서 디룩업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찾아오실 때 사용하실 테이블을 납품업체 테이블에 가서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 잠깐 놓으시구요. 문제 납품업체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을 더블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납품업체 테이블에 가시면 대표자라는 필드와 그 다음 대표자 찾으실 거구요. 대표자 필드 가져오실 거고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TXT 업체명에 입력된 그러면 업체명 필드가 현재 TXT 업체명에 해당한 TXT 업체명에 해당한 업체명에 대표자와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를 전화번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클릭하시구요. 먼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라고 입력하시구요. 표시하실 내용은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대표자와 연락처 라고 입력하시구요.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고 콜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시구요. 그 다음 큰 따옴표를 닫습니다. 다음에는 D 룩업 함수를 통해서 값을 대표자와 전화번호를 찾아서 표시할 거구요. 맨 뒤에다가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저희는 뭐뭐 입니다 라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입니다 라고 표시하실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M% 사이에 D 룩업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D 룩업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구요. 함수 이름 다음에 가로 열고 저희는 D 룩업 함수를 통해서 뭘 찾아올 거냐면요. 대표자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구요. 그리고 대표자 필드와 그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 가 들어 있어요. 강무경 다음에 스페이스 가 있는데요. 이 한 칸의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페이스 한 칸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큰 따옴표를 이용하셔서 큰 따옴표를 두 번 이용하셔서 우리 형식을 컨트롤 운번에 다가 형식을 설정할 때 콜론 넣으실 때도요. 큰 따옴표 두 개 묶어서 작성하신 것처럼 대표자 뒤에다가 연결 하겠습니다. 라고 M% 그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를 큰 따옴표를 두 번 이용하셔서 하나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요. 큰 따옴표 두 번 입력하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해 줍니다. 전화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필드 가져올 거고요. 연결해서 한 칸 띄우고 전화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실 필드에 대한 작성을 하셨고요. 심표 문제에서 납품업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납품업체라고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납품업체 다시 심표 조건입니다. 조건은 납품업체 테이블의 제품명이 같습니까?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컨트롤 TXT 업체명에 입력된 업체명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하시고 D룩업에 대한 가루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D룩업에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 납품업체에 가서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표자와 전화를 가져오는데 가져올 필드가 하나면 그냥 큰 따옴표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두개의 필드였고요.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공백은 큰 따옴표를 두 번 입력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우리가 업체명을 더블 클릭하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대표자와 연락처 해당된 업체명에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폼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매 출력기능 구현의 첫번째 보고서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납품 현황 상세 보고서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제품 코드 머리끌 영역에 제품 코드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제품 코드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뀔 수 있도록 페이지 바꾸면서는 구역 전에 시작하기 전에 바뀔 수 있도록 구역 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서 TXT 누적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본문에 TXT 누적 수량 컨트롤은 해당 그룹 내에서 수량 필드에 누계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라고 되어있는데요. 누계값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요. 우리 데이터 탭에 가셔서 수량 필드에 대해서라고요. 일단 컨트롤 온버는 수량에 대해서 그 다음 누적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누적 합계에다가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그룹 내에서 수량 필드에 누계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설정해 주시고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홀수행 짝수행 배경색을 다르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요. 형식 탭에 오셔서 다른 배경색을 문제에 나와있는 액세스 테마 3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본문에서요. TXT 순번 컨트롤을 선택하고요.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는 1로 시작을 하고요. 누적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로 일련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코드 바닷글에요. 제품코드 바닷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평균 단가 컨트롤에 대해서 계산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단가 필드에 평균을 구해서 곱하기 만을 하려고 합니다. 컨트롤 원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G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단가 만원 필드에 대해서 만원 필드에 대해서 어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원을 곱하겠습니다. 가로가 있으니까 대가로 필드명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작성하신 5개 보고서 완성된 문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평균 납품 단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아까 본문에 설정하셨던 누적 금액과 다른 배경색 설정하셨던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품 조회 필드를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요. 개체에서 제품 조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제품 조회 폼 머리끌 영역에 인쇄 단추를 클릭하면 인쇄 폼 머리끌에 인쇄 선택하면 CMD 인쇄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인쇄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할게요. 매크로 만드신 다음에 인쇄라고 저장하실 건데요. 다음과 같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선택하시고 메시지 박스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은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표시하실 텍스트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한 칸 띄우고 날짜와 시간은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의 날짜 시간은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 연결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주는 now 함수를 입력하시고 n% 연산자 이용해서 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확대 축소 창을 이용하니까 입력이 안되네요. 그럼 직접 입력할게요. 현재 라고 입력하고요. 현재 한 칸 띄우고 날짜와 한 칸 띄우고 시간은 한 칸 띄우고 n% 연산자 이용해서 now란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겠습니다. 입니다. 작성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납품현황 상세보고서를 인쇄미리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함수 추가를 하셔서 인쇄미리보기 니까 오픈리포트를 선택하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납품현황 상세를 인쇄미리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인쇄미리보기 형태로 표시하고 제품 조회폼을 닫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클로즈 윈도우를 선택하고요. 개체 유형은 폼을 닫겠습니다. 폼을 선택하고 개체 이름은 폼의 이름은 제품 조회폼 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장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이름을 인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인쇄 매크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인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폼보기에 인쇄를 클릭하면 현재 날짜 시간 표시가 되고요. 보고서가 미리 보기 표시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면 폼이 아까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에 커리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납품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 두 번째 제품 목록을 더블 클릭 합니다. 납품 현황 테이블과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수량 100 이상 납품 일자가 평일 이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회 할 건데요. 필요하신 필드는 제품명이 필요합니다. 납품 일자가 필요합니다. 납품 일자 그 다음에 단가 필요합니다. 단가 만원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 필요합니다. 수량 입력 해주시고 아 근데 단가 필드는 단가 만원이 아니라 원가 곱하기 만원을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단가 필드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단가라고 표시된 필드는요. 원가 필드에다가 곱하기 만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 필드에 만원을 곱한 값을 단가 필드에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아까 조건이 있었죠. 수량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0 이상 이고 납품 일자에 가셔서 납품 일자가 평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조건을 작성하셔도 되지만 따로 평일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크대이 함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인 연산자도 쓰셔야 되니까 오른쪽에 오셔서 위크대이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납품 일자 필드에 가서 우리가 리턴 타입을 2번을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숫자 1,2,3,4 표시가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오셔서 조건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B2,TW,E,N 1부터 5까지 라고 평일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하고 또 수정할까요?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제품명 납품 일자 단가 수량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제시된 레코드가 15개 맞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다면 커리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평일 납품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평일 납품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필요하신 필드는 제품명 제조사 원가 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를 선택하시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원가 상위 3개 까지만 값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일단 내림차순 하시고요. 반환하는 값을 3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속성 시트에 가셔서 상위 값을 3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확인하고 다시 수정을 할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보시면 제품명 제조사 원가 만원 원가라는 필드가 캡션을 이용해서 원가 만원 이라고 표시가 된 거네요. 그럼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품명 제조사 원가 만원 원가에 대해서 큰 데이터 3건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상위 3개 제품 이라고 3위 제품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참조하실 테이블이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제품 목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납품 현황을 가져오겠습니다. 납품 업체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다라고 미리 선택해 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선택하셔도 돼요.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업체 명이 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 명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행으로 선택하시고요. 행머리 글 업체 명별 그 다음에 제품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품명을 제품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행머리 글로 열 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품명은 현재 마이톤과 석고보드에 해당한 업체명과 납품 현황의 개수를 표시하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제품명을 가져오긴 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아래에 조건을 작성하셔도 되고 별도의 위치에 조건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인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마이톤과 심표 석고보드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이톤과 석고보드에 해당한 업체명과 업체명과 납품 현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품 현황의 개수는 제품 코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코드를 가져오셔서요. 제품 코드를 가져오시고 값으로 표시할 건데요.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커리 디자인의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업체명 마이톤 그 다음에 석고보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현재 업체별 주문 현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커리 디자인 클릭하셔서 납품 업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납품 업체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업체명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가져옵니다. 세 개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전화필드를 이용하여 02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에 다가 조건을 줄 건데요. 02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요. 02 별이라고 입력하시면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으로 02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을 했어요. 앞에다가 낫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낫 이라고 수정하셔서 02로 시작하지 않는 데이터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일단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시면 업체명 대표자 그 다음에 02로 시작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수정하실 부분이 없네요.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서울 서울 외 커리 이름에다가 서울 외 납품 업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목록과 납품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1분기 납품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 목록 테이블에 비고필드의 값을 관리 종목 이라고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분기가 납품이 없는 제품 이라고 하면요.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까지 중에서 제품 코드 가 제품 목록 에는 있으나 납품 현황 테이블 에는 제품 코드 가 없는 제품 입니다 라고 제시 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 하시고요. 저희는 제품 목록 테이블 추가 하셔서 커리 디자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 가져오셔서 그 다음 비고 필드 값을 관리 종목 로 변경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문제 파일에 비고 필드 가 추가 되지 않아서 파일을 수정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잠시 제품 목록 테이블 닫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 에 가서 디자인 보기에 비고 필드를 추가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를 미리 확인을 못해서 지금 추가 했는데 문제 파일 올릴 때 비고 필드 추가한 다음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다시 제품 목록 테이블 추가 하고요. 비고 필드 추가 하겠습니다. 비고 필드 값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요.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문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관리 종목 적수문자 입력해 주시고요. 관리 종목이라고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조건은요. 1분기 납품이 없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면요. 제품 목록과 그 다음에 납품현황의 데이터는 제품 코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를 추가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라고 납품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낫인 이라는 연산자를 조건에다가 입력하시고요. 낫인 이라고 입력하시고 셀렉트 가져올 겁니다. 제품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그럼 납품현황에 가서 납품현황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웨어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납품일자가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날짜 구간을 입력하겠습니다. BETWEEN 첫 번째 날짜는 2024년 1분기니까 1월 1일부터 엔드 다시 날짜 샵을 이용하셔서 2024년 3월 31일까지 입력하시고 샵 그 다음 작성하시는 하이커리에 대해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납품일자에 가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에 해당한 데이터에 제품 코드를 가져왔는데 없는 내용만 우리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퀄리를 작성하셨고요. 작성하신 퀄리에 대해서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누르셔서요. 관리 종목 처리라고 입력하시고요. 관리 종목 처리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10개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품 목록 테이블에 갔을 때 비고 필드에 이렇게 관리 종목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